남성은 없네요. 남성국은 휘파람도 부려졌는데 들은 게 없습니다. 네, 동전에 저희 댄스라이프 스튜디오의 대자들의 무대로 오프닝을 장식해 봤는데요. 너무 예쁜 댄서들이었죠? 너무 예쁜 댄서들이었죠? 네, 저도 무대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발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. 우리 선생님이 어떠셨어요? 네, 제 관계는요. 가장 멋진 분은 어떤가요? 이미 아무렇지 않습니다. 가장 멋진 분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제너럴 파움도 많이 들으셨나요? 네, 보고 보내준 14시간의 제너럴 파움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며 그때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우리 모두가 팀원입니다. 멋진 무대를 선보여준 댄스라이프 정윤아, 조아라, 변정인, 오휘진, 임에스터, 서채연, 김윤주, 박정유 8명의 선수들과 이 오프닝 무대를 총괄 감독해주신 김세인 프로라틴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 한 번 섞어주시면 좋은데 대박 나왔네요. 아, 아니, 이만큼은 다 받을 것 같은데...